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는 고속 충전되는 배터리는 제치상공에도 지금 적용을 해놨고요. 아, 둘이 배터리가 호환이 되네요. 네네. 국내에 제치상공 수입을 하는 회사가 다섯 개인가 정도 있는데, 저희만 이게 지금 적용이 되어있어요. 들어오는 청룡항공! 지금 전후방 분사가, 초기에 저희만의 제치상공은 노즐이 두 개밖에 없어서, 후방 후진할 때 다 뒤집어 썼거든요. 후방 분사 앞에 노즐이 하나 더 달아서, 후진할 때는 후방 분사가 되기 때문에, 농약 뒤집어 쓰는 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저것도 20리터인가요? 저 30리터요. 30리터. 30리터 그러면 분사하면, 보통 얼마나 쓰나요? 초기에는 풀로 하니깐 3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니요. 얘도 지금 한 30대 정도 안전성 인지 검사 받아갖고, 판매할 정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Z30도 지금 주문하면 바로? 네. 국내에 Z30 수입을 하는 회사가 다섯 개인가 정도 있는데, 저희만 이게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아아. 여기 커넥터가, 저희는 300A짜리가 적용되어 있고, 다른 회사들은 200A짜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아아. 그게 좀 다릅니다. 저희는 이쪽을, 전략적으로 이 배터리를 지금 밀고 있어갖고, 이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만 이렇게 지금 갖고 있어요. 호환되는 게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최근에 농기계 리스트가 올라갔습니다. 아아. 보조로 사실 수 있습니다. 아아.